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코 좀 닦아야겠다 컷딱지 컷딱지 야 이놈식기가 아빠한테 지금 하악질을 하고 있는 이놈식기가? 다른 고양이래서 알아봐 예민해 예민해 야 넌 행복한 줄 알아 이놈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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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삼촌하고 모레 기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정역? 아니 신흥역에 있는 따뜻한 공중 날씨 따뜻하구만 세번째 모레를 기부하러 가고 옛날에 똥도 푸고 하루 종일 똥만 푸어 진짜 힘들더라 정말 고생 많으시네 노래왔나? 요건가보다 이거 안녕히 가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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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 느려지긴 했네요 화이팅 카메라 켜주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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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이시는데 화이팅 대fon 을 됐습니다 5 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나와주세요 나와요 나와 허리 정리는 거 없었어? 아마 이쪽으로 정리해 여기에서 왜 라인을 찾아라? 이뻐라 코 좀 닦아야겠다 닦지 여기 땡방이 있네 우리 두 갓처럼 어이구 어이구 미군이는 어딘가요? 미군이요? 아 미군님! 안녕 아직도 못 갔어요 화장실 어떤 분이 계실 거예요? 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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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갈아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이고 우와 엄청 많아 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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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엔 싱싱한 siguiente 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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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개인 공사도 언제든지 받아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냄새 나 다른 고양이 냄새나지 두리 뭔 냄새야 이게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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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덩이 뭐야 이거 야 이 놈식이가 아빠한테 지금 학자 학주를 하고 신공시키나? 다른 고양이랬어 예민해 예민해 야 옷 다 갈아입고 지금 수업인데 왜그래 두리아 너무 행복한 줄 알아 나이 Richmond 아이 새끼 아무튼 예쁜 آE 쁘 무슨